아주 좋은 저녁을 나눠주셨습니다. 워멘 자녀 근서 근 송순 양재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인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양재츠 위원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,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,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